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뉴스 대근맨 기자 허영진입니다. BTS 지민의 생일날 전세계 팬들 난리나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25번째 생일을 맞아서 전세계적으로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톱 20위 전체를 차지했는데요. 이건 트위터 역사 최초의 아티스트가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중국 항조우인데요. 대형 빌딩 숲에서 지민 축하 조명쇼 하고 있어요. 서울 황보판에서 지민이 좋아하는 눈이 내리는 대형 이벤트 봤습니다. 지민 축하해. 세계 최초 트위터 점령 방탄소년단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 생일에 트위터 올퀴. 지민 진짜 대단해. 지민의 생일 맞이해 팬들이 기획한 생일 이벤트에 감동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민 생일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민하고 우리 아이하고 생일이 같아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의 생일 우리도 축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껴주세요. 라고 아이디 화성인 님도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민 생일 때문에 다들 행복해합니다. 세계에는 평안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민의 생일날 세계 행복의 날로 지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텐나시아 데콜뉴스 개규명 기자 황영우진입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